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영상 방송입니다.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음성이 매우 적게 나오는 관계로 다시 재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얀 꽃이 뭐냐면 뱅이꽃입니다. 뱅이가 예로 많이 번식해서 이렇게 하얗게 꽃을 피웠습니다. 복서가받고 대핀 행위도 변말하다. 그런 것이 공부상각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쑥입니다. 쑥. 군대분들이 군락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숙대밭이라는 이야기가 윤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호들빼기 호들빼기 호들빼기가 표준말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김치를 잡으면 밥사랑하게 맛있는 이런 식료가 되겠습니다. 구청포지기입니다. 이게 망센서가 고장이 나서 예술을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녹음 볼륨을 조금 키워서 다시 테스트 방송을 해봤는데 혹시 유튜브 공영상 이나 휴식방송시에 임성문제로 고민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PC가 구형 PC가 되어서 Intel i3 지금 제약을 하고 있는데 PC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지 제가 같은 이러한 게임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